안녕하세요! K-Style의 고랭룡냐상! 저는 시언데스입니다! 제가 오늘 되게 좋아하고 소개해드릴 제품은요! 일단 제 파우치입니다. 급하게 샀어요. 일단 제가 산지 얼마 안됐는데 어디 쓸까요? 산지 얼마 안된 립스틱이에요. 정말 유명하죠? 이 제품입니다. 이렇게 하는거죠? 이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이 정말 예뻐요.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. 색깔이 1호가 키레이 됐어요. 이름은요. 646번이구요. 마라케쉬라는 색깔입니다. 매트 립스틱이에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벽돌색 말린장미 색깔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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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버엇 한 하이 뱅 에스 뱅